네, 우리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식이죠? 그래서 경찰대학교랑 편입이랑 같이 우리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공부인가? 어떻게 해야 성적이 향상되는 공부인가? 이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이거 프린트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침판 보시는 게 나아요.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은 문법 예습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법은 수업 과목 중에서 예습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좀 해오셔야 시간도 많이 쓰이지 않을 뿐더러 수업 들을 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을 먼저 하길 권해요. 그런데 예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재고 푸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쌓이고 나서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가 시험을 쫓아가야 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서 시간 대본하는 연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 가서도 조금 더 풀 수 있게 돼요.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전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친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풀든 상관없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수를 보고 한 문제당 30초에서 1분 정도를 기준 잡고 푼다 보시면 돼요. 문법은 1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못 풀면 찍어야죠.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죠. 우리는 항상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알고 푸는 건 의미 없어요. 알겠죠? 늦어요. 일단 풀어서 맞추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안 되면 찍는 것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직 답을 잘 알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업 예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포인트들 밑줄의 경우에 어떤 걸 보고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이에는 모르는 단어 찾거나 문장 분석하지 말고 최대한 밑줄에 있는 개념들 보면서 관련된 개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때 여러분들이 놓쳤던 개념 있으면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거 중요하고요. 편입의 경우에는 이거는 한양대가 중요하고요. 경찰대학교의 경우에는 문장 분석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복잡한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문장 분석 잘 해주세요. 됐죠? 중요한 건 문장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건 권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할 수는 있으나 먼저 하시면 안 좋은 습관만 들고 시간만 더 쓰게 돼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하시면서 빈 공간에 필기하시는 걸 권하고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는 가능한 깨끗하게 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업대로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누적 복습할 때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교재를 만들어 놓을 때 그냥 아무 문제만 풀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만 정리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보시면서 그걸 외우시는 것도 좋아서 나중에 시간 좀 지났을 때 까먹으면은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 쌤 이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다시 보세요. 이러면 다시 한번 쫙 보면은 다시 리마인딩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깨끗하게 수업대로 필기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문법을 풀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수업 때 쌤이 정리해 주는 걸 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적용이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건 제가 아는 거고 제 거지. 여러분께 아니죠. 한번 수업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될 것 같으면 학원을 안 다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무 생각하지 않은 거야. 문제를 풀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아닌 상태인데 다른 여러분들이 아닌 무언가 되려 하는 건 언제나 실패할 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논리 문제, 문법 문제, 독해 문제 뭘 풀든 상관없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푸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내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가 결국 내 실력을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면서 완벽하게 다 알고 다 보고 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푸세요 그냥. 안 풀리면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실력이 나중에 좋아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알죠?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뭘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푸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후 대비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복습하실 때는요. 관련된 우리 출제 포인트 다 제가 적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2일마다 한 챕터씩 읽는데 정독하면 지금 너무 느려요. 나중에는 엄청 빨리 보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일단 되려면 적어도 출제 포인트 위주로 2, 3회도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암기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암기해주세요. 포인트만. 알겠죠? 그렇게 암기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요. 문제 푸셔야 된다라는 거. 결국 문법 문제나 논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유리해져요. 우리 수업도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읽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한 많이 풀어서 정해진 결론이나 과정을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치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문제 많이 푸시는 게 좋고 나중에 문제 푼다? 절대 안 돼요. 문법은 이론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푸시면서 적용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요. 알겠죠? 문법은 딱 풀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할 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논리, 문법은 얘기가 끝났고 이제 논리예요. 논리는 예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업은 중요하다 해야죠. 그래야 수업 듣겠죠. 수업은 중요하다고 믿고 싶고 그 다음에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논리 예습은요. 마찬가지로 실전이라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점점 복잡해질 거고 우리 논리 문제 많이 풀고 있죠, 그죠? 교재도 있고, 자선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를 푸실 때는 최대한 빨리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속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넘어가면 안 되고 안 되면 찍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한 8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6분에서 8분 안에 끝나면 제일 좋고요. 뭐든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 재놓고 푸시는 연습을 하시고 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독을 해보시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내용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 애써 보셔야 해요. 그때 중요한 거는 절대로, 절대로 사전 찾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걸 사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시험장 가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굳어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단어가 좀 약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 경우에는 시험장 가서 유추하는 단어가 늘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커져요. 결론적으로는 어휘는 많이 암기할수록 좋아요. 모르면 유추하는 게 맞는데 일단 어휘가 잘 몰라도 유추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찌 됐든 어휘는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지금 찾으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는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분석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이상한 문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읽고 최대한 그 문장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정독하면서 내가 유추했던 단어의 의미가 맞는지 그리고 문장 분석도 해놓고 그리고 수업 때 배웠던 개념들도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근거를 찾아와서 이제 수업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수업을 듣는 건 똑같아요. 넘버링하고 빈 공간에 필기하고 지문 깨끗하게 쓰고 수업대로 필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는 유형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좀 다 다른데 제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은 많이 틀리는 유형이 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약점 유형이라고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표시해놓고 그걸 반독적으로 볼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미쳐요. 자꾸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부터 바로 모의고사 치게 되면 40문제 60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여유로운 친구도 있는데 대체로 다 빠듯해 해요.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다 그 얘기를 해요. 아, 시간 주고 푸니까 풀겠는데 시험장 가니까 자꾸 이상하게 하더라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언제 취약해진지를 빨리 파악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기 위한 제일 좋은 게 교제예요. 되죠? 그래서 약점 취약 유형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복습. 논리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논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복습을 할 때는 모든 선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절대로 답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맞다면 왜 맞는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풀어서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하셔서 맞는 이유, 틀린 이유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는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은 고민해보시고요. 옆에다가 간략하게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고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추려면 뭘 생각해야 하고 나는 뭘 더 생각했고 뭘 덜 생각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는 거예요. 막 편지 쓰듯이 막 쓰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다가 조금만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취약점을 찾을 때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간략하게 메모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때 추가적으로 암기할 거 알려드리죠. 그런 걸 외우는 거예요. 동양 같은 것들을 암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동의어들을 암기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의어가 3, 4월 달 교재에는 1, 2월 달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에이펙스 보카에도 동의어가 진짜 보면은 용 나올 정도로 많을 거예요. 총 417세트예요. 그리고 한 세트에 20개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만 단어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진짜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외운다라기보다는 계속 찾는 거예요. 제가 교재에도 목차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이제 5월까지는 가능한 최대한 많이 암기하시면서 짝지어서 암기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논리 복습이 중요하겠고 논리는 수업 때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과 제가 얘기해줬던 거를 잘 결합시키는 일 중이에요. 고민을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제 틀린 문제 분석하고 간략한 메모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거는 누적 복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 한다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틀린 걸 자꾸 보세요. 왜 틀렸지? 이거 어떻게 막 풀어야 됐더라?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서 싸우면 싸울수록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략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논리가 좀 틀려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대비책이 생겨요. 마그나게 틀려서 거지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습으로 푸는 논리 문제도 좋고요. 교재도 좋고요. 있으면 전부 다 틀린 건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다 모으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책을 만들겠네요. 그거 말고 틀려서 짜증나고 분하거나 아니면 어렵고 헷갈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훑는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논리의 예습, 수업, 복습, 누적 복습.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고 풀고 안 되면 찍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한 지문에 여러분들이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기준도 정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고 물론 제가 조금 까다로운 걸로 넣었지만 노모론은 지금 안 넣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은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6분이란 시간은 한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은 시간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안 쓰는데 근데 웃긴 게 시간이 정해진 경우랑 안 정해진 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6분을 주면 6분 동안 문제를 풀 리가 없거든요. 사실 1, 2분 며칠 차면 다 풀어요. 근데 딱 이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느낌이 탁 들면 그때부터 조금씩 꼬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제고 풀면서 스트레스 받길 원해요. 원하는 건 아니죠. 그거가 바람직해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제고 푸시는데 그 시간도 6분, 5분, 4분, 3분 식으로 줄어서 나중에는 3분 내에 다 푸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수업은 단문도 풀지만 장문도 있잖아요. 장문을 풀 때 3분 안에 풀고 이제 전부 다 문제 풀고 맞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됐죠? 자 이렇게 풀고 나면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정독하는 거죠. 정독 그 다음에 이때 정독할 때도 마찬가지 사전 찾지 마세요. 문장 분석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간 없어요. 실험장 가면. 알겠죠? 저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읽고 뭐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나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실 때 사전 찾고 문장 분석하고 수업 때 아직 우리가 독해 문제 풀 때 제대로 배운 건 없지만 배우면 이제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쭉 읽어보니까 한 지문을 여러분들이 분석해볼 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신다 보면 되겠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조금씩 줄이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해석본이 있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따로 해석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고 결론 내고 비교하면서 검토돼야 돼요. 내가 잘 읽었나? 잘 생각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는 과정도 중요해서 이게 독해의 예습이자 또는 여러분 혼자 해석 공부할 때 순서와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해석 연습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무언가를 보시는 건 좋아요. 보면 무조건 다 남는데 우리는 1년 안에 공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보더라도 뭘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율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사지를 봐요. 해석 중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원서 보고 책을 읽어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원서를 읽거나 아니면 시사지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그걸 읽어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통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기준을 봤을 때 뉴욕 때도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친시간에 보통 그냥 문학 책을 읽더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토플 보통 110점 정도 넘어가는 친구들은 뭘 읽든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궁적이 미국인 친구들도 제가 이제 두 명 정도 가르쳐봤거든요. 미국인 친구들은 읽으시면 돼요. 한국말 어려워요. 이러면 읽으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할 땐 어떤 걸 보든 좋은데 기준은 내가 읽었던 해석을 교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책이란 책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더 잘 읽고 더 빨리 읽겠다는 뜻인데 읽고 내가 잘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넘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읽고 생각했던 게 맞는지를 확인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해석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읽는 건 좋지만 시사질 읽는 건 폭망하는 지능길이에요. 왜요?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없거든요. 내가 잘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읽었는지 좋다. 지문에서는 좋다 했는데 나는 싫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해석 연습을 할 때는 해석본 없는 걸 보지 마세요. 알겠죠? 뭐 형황 친구들은 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렇죠? 해석본에 있는 걸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 들을 땐 똑같죠? 넘버링 잘 하시고 빈 공간에 필기하시고 지문 깨끗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누적 복습할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교재의 지문들을 이렇게 눌러놔요. 이렇게 둘러붙여 놓은 이유는 그 사이에 필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안 보게 돼요. 가능한 빈 공간에 이제 글을 쓰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할 때 마찬가지죠. 이제 복습할 때는 뭐 당연히 뭐 어려운 지문 위주로 열심히 보겠죠. 그때 정독해 보실 때도 다시 한 번 사전 찾지 마시고 문장 분석하지 마시고 읽어보실 때 이때 빛을 발하려면 지문에다가 뭘 쓰면 안 돼요. 제가 뜻 적어줄 때 단 아래에다 바로 뜻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더러워서 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안 커져요. 가능한 한 지문 바깥에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독해 지문 보시면 아랫면을 제가 다 비워놨어요. 그리고 지문은 제가 딱 붙여놨거든요. 쓰지 말라고? 그래도 또 숙여 넣던데 쓴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 수업 내용 암기하시고 다시 한 번 빠르게 읽어보는데 보면 알겠지만 복습보다는 예습에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독해는 누적 복습이 중요해요. 사실 독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해석 얘기하는 건 끝났죠.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수업 때 해석을 하진 않아요. 안 읽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빨리 읽고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영어도 안 읽어요. 그냥 뜩뜩뜩 말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 때 우리가 배우는 건 해석 연습이 아니에요. 문제 푸는 연습이고 사고 과정에 대한 반복적인 패턴인데 이걸 하시려면 여러 번 보셔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누적 복습할 때 정독한다의 기준은 이제 어려운 질문 뭐 어려운 질문이 있겠죠. 안 읽히는 질문 이런 걸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연습해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암기 다시 해주시고 빠르게 읽어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누적 복습할 때 포인트는 뭐냐. 내일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때 제가 하시라는 거는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경우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리지만 제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거든요. 정해진 방법을 1년 동안 쭉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방법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죠.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화시키고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방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시간 많이 쓸 필요 없고 조금씩 계속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누적 복습. 자, 그 다음에 권장 최소 학습 시간이죠. 자, 일단 내일 공부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어휘는 무조건 2시간 하셔야 되고요. 4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4시간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2시간. 그 다음에 문법은요. 1년 내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 하시고 포인트 함유까지 하시는데 1시간 정도 쓰시길 권해요. 그 다음에 해석은요.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하셔도 좋고요. 언제까지? 8월 정도 될 때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 때에도 제가 학생들 작년 합격생들을 관찰했거든요. 다 따로 조금씩 읽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우리 해석할 책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와서 확인을 저한테 안 받네요. 이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많이 이제 해석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하느냐 8월까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길 권해요. 나중에 되면 하루 종일 문제 풀어요. 수업 때도 문제 풀죠. 혼자서도 문제 풀죠. 문제 풀기 때문에 문제 푸는 양은 진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요. 정말 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걸 일처럼 만들지 않아 놔야 나중에 스트레스가 덜해요. 알겠죠? 나중에 문제 진짜 미친듯이 풀어요. 뭐 주변에 얘기하는 거 보면 자료 많다는 얘기 많죠? 나중에 되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주든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를 갖추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많이 읽어주시고 양 많아요. 책 많아요. 뭐든 제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언올리 같은 경우에도 최소 매일 2시간 하거나 아니면은 벽일로 4시간 정도씩은 하셔야 돼요. 초반이니까 널널하게 되고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알겠죠? 막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막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습 복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제가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렸죠? 그거 2시간 넘지 마세요. 알겠죠? 예습도 2시간 넘으면 안 되고요. 복습도 2시간 넘으면 안 되고 만약에 2시간을 넘을 것 같잖아요. 뭐 취향은 존중해요. 근데 바람직하진 않아요. 다음 날로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2시간을 끊고 다른 걸 하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람은 다 불안한 존재예요. 저도 불안불안해요. 인생 살면서 그래서 사실 누구도 안 불안할 수는 없고 다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한 건 막연한 불안한 건 괜찮은데 막연한 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불안한 상태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시간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잊혀지게만 하죠. 반드시 지금 막연하면 고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랑 강의를 하거나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딱히 막연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수험생은 무조건 지금 각이 나와야 돼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게 다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그냥 괜찮겠지 들으면 되겠지 아직은 10시 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러면 지금 도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경각심 가지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습하고 수업하고 복습한 모든 과정은 공부가 아니라 시험 준비예요. 영어 잘하는 것과 시험 치는 게 다른 건 분명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찰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벌이 엄청 좋은 친구들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딱 특정 대학교만 말한 거 그렇지만 정말 좋은 학교 있죠. 김영 편입에 정말 좋은 학교에 다니던 김영 편입 학생들 중에 학교에 간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제일 좋은 학교 치면 면대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갔어요. 갔는데 일단은 명문대가 좋은 학교를 간 것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명문대 갔던 친구들 중에 김영 편입이 꽤 있었거든요. 작년에 못 붙었다라는 건 꽤나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여건이니까 잘 붙겠지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을 테니까 붙겠지 그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제일 불안해요. 저는 이제 많이 붙여야지 또 다음 해 잘 될 테니까 어떻게든 붙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저한테든 여러분한테든 유리한 상황은 안 올 거예요. 무조건 불리해질 거거든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든 모두 다 대비하시길 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이고 공부할 때 시험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멘붕 터지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25문제 중에서 15문제 풀고 10문제 찍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려고 하다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수업을 준비하길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예습해서 준비해 오시도록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수업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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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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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